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. VR 360도 영상을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현재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 두 군데뿐입니다. 따라서 카톡으로 전송받았을 경우 카톡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세로로 난 점 세기를 클릭하셔서 다른 브라우저로 보기 하시면 VR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직접 유튜브 링크를 보내거나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. 기당 장사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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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